이 박스 가져가도 됩니까? 네 아 예 병호야 챙기라 병호야 박스 챙기라 가져가도 된단다 야 들고 가자 치워주자 이마 빨리 마 내일 고기라도 물러면 빨리 치워 병호야 어서 부끄러워하네 저 새끼 저거 형님 탈북자 하나 데리고 올게 우리 탈북자여 탈북자여 이 집 단골입니까? 옷은 M유지 아니 더 M이지 어 옷은 M이다 안 들어가 탈북자 이 새끼 어디갔나 이거 어디로 와요? 야 들어오나 탈북자 뭐? 뭐하네 형 뭐하긴 뭐해 수바람아 들어오나? 반가워요 형님 이놈 청바지 하나 주십쇼 청바지 예? 야 입을꺼야? 예 이놈 이놈 일로와 네 문 닫고 왔나 이거 어때? 해결제 오늘 보순 100개 받았습니다 형님 예 100개 받았어 힘들다 병호 옷도 하나 변변한 옷도 없는데 옷이나 옷이나 한번 형님 아 저 청바지 하나 주십쇼 예 그 쩡쩡쩡쩡쩡쩡쩡쩡 잘 늘어나는 걸로 형님 이쁜길로 그때 입까지 없네 입까지 응 그거 어 내 방송에 나와 고생하는데 옷이라도 뭐 한번 사기 아니 아니 안 찢었어 많이 안 찢었어 네 막아야 돼 비호야 뭐 탁탁탁하나 바지채보러가고 탁탁탁하고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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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올리지마 올리지마 바지채봐라 그 앉아봐 앉아봐 군복채라 그 앉아 군복채라 양말 벗어라 양말 왜요 양말 일단 벗어라 양말 일단 벗어라 양말 일단 벗어라 무슨 쓰바람이 무슨 대산복 양말을 치고 무슨 다사업은 노숙폐생입니까 양말 벗어라 사주 흘려놨나 그 저 끝에 저 끝에 반 접어 조금 접어 저 끝에 반 접어 조금만 그렇지 조금만 저 반대쪽도 됐다 자 됐고 바지 허리 맞나 허리 맞나 저 뭐야 에르메스 벨트 쳐라 에르메스 벨트 에르메스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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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흔들어 조아주고 정바이 생겼어 아 힘들어 힘들어 별로 악하다 형님들 그 리액션 보고싶어 하는데 힘들어 Chinese tenía 벨트 참 지그그 차고 다닌다 진짜 안풀리나? 형님들 보는데서 다 상남자 벨트 차는 법 상남자 벨트 차는 한 방입니다 일곱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에꺼 위에꺼 벨트 차는 완전 괜찮은데? 돌려봐 에이 별로다 별로 빙어 스타일은 내가 골라줘야지 빙어 그 위에거 몬초라 등산복 벗어라 어때? 한번 입어봐 무슨 니가 녹색지대가 벗어라 팬 가입했나? 팬티도 팬 가입이네 팬티도 팬 가입 신발도 팬 가입 신경전 business 이파라도 자세가 안나오네 형님 이거 원사이즈입니까? 네 원사이즈 원래 이거 오버피쉬야 냉컴포지션 맨 컴퓨터 포지션 음삼용 티셔츠 음삼용 티셔츠 벗어라 음삼용 티셔츠 이렇게 하면 작은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뭔데 아 이거 심스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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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이거 개함 좀 줘보이소 잠시만 흠샷이 많았는데 그니까 뭐 적혀져 있고 막 페인지는 거고 아 그만 좀 기본부일까? 기본부일까? 아무것도 없는거? 아... 기본부일까? 그나마 좀 나왔네 그나마 좀 나왔네 팔 좀 그져봐 너무 거짓다 여기다 좀 작은 사이즈 없습니까? 이게 제일 작은거 제일 작은거 한개가 잘되는데 이게 이것들 얘가 다있습니다 여어나가 여기다 이젠도 없잖아 여기다 이제 그냥 더 작아 여기다 이제 좀 더 작아 여기다 이제 좀 더 작아 여기 이렇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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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0 270 배웅우 이지고수 신어라 이지고수 어? 아 당연히 신었지 침발뭐 원래 요옥침발만 잘나가는데 지금 밑에 다 나갈거야 이거 있잖아요 여기 원래 다 나갈게 뭐야 형이 다 한번만 볼게 270 270 옷 좀 깔끔하게 입고다녀라 네 한 10년은 젊어보인다 네 얘는 써봐라 니 얼굴이 얘쓰더데이다 무슨 얘얘얘 아이고 이거 270입니까? 한 번 신어봐라 이거 크다 이거 키도 훨씬 커보이고 맞나? 괜찮아 괜찮아 형님 신발 요거 주십쇼 신어라 신어라 바로 바로 신어 북한에서 신고 신발 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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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뭘 갖고 가 인마 무슨 환경오염시키려 저거 어디다 신어 내 차에 신어놀라고? 미친새끼네 무슨 방향제 무슨 방향제 무슨 방향제 무슨 방향제 무슨 아유 신발 신발 신어봐라 아유 신발 신발 신어봐라 형님 신발 좀 놓고 신발 좀 놓고 신발 신발 어디다 버립니까 아 저 버려주세요 아니 저 신발은 잘 버려야 되는데 저 바깥에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말고 용광로에 있다 아입니까 용광로 용광로에다 녹아 버려야 되는데 녹아버려 근데 이거 크기라고 아 보자 서봐 보자 병원 온 마음에 드나? 어? 보자 야 한번 봐봐 딱 서 아유 아유 한 10년은 젊어보이네 우리 병원 어? 옷을 이래 입고 다녀야지 옷을 좀 챙겨주시고 형님 이게 이게 뭐 군데무리라는데 군데무리 예? 이 머리 군데무리에요 군데무리라는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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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 어 병원 여자들한테 여자만나러 가면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는데 어? 머리 마음에 들어?